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오지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고요. 지구과학 1에 해당하는 커리큘럼 소개 영상입니다. 자,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 앞서서 인사 말씀드리고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024학년도 시즌에 정말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예비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사랑 더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절대 요만큼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간직한 채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진짜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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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준비한 거 만만치 않습니다. 어? 어? 정말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단계, 이 과정들을 밟아 나왔을 때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문제를 풀고 행복한 미소를 간직한 채로 시험장을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연관 커리큘럼 소개해 올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거든요.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의 난이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다양한 학습상태의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하다 보니 그 난이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뭐 매년 수능이 그러하긴 한데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른 수능보다는 조금 크게 갈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학생 여러분들이 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꽤나 많은 비율로 이거 등급컷이 저렇게 높게 나오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험 아니었나?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 문제 되게 편안하게 잘 풀리던데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에 비하면 뭐 그냥 뭐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물론 수능 시험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듯 낯설거나 생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긴 해요.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와중에 결국 우리들이 배웠던 개념 원리를 잘 적용시켜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충분하게 잘 돼 있는 분들은 어? 문제 그냥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의견이 크게 갈렸다라고 생각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분석이 완벽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단계별 학습을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잘 밟아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시험이 바로 2024학년도 수능지구과학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와 우리 진짜 빡세겠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제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전 년도 수능 또는 그 이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 수능 시험에 대해서 당시 수험생들 지금 예비수험생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그 수능 문제를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이제 판단했었는지를 한번 엿보고 싶으실 땐 저희 오즈지구과학카페 제가 그 주인장으로 있는 지구과학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자 오즈지구과학카페 가셔서 매년 수능이 치러진 날짜부터 그 날짜로부터 대략 한 며칠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기간까지 올라오는 글들을 한번 쭉 보시면 당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수능 후기에 대한 게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그 성공 사례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분명한 거 하나는 대충해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뿅 하고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만큼 핏담 흘려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건너뛰지 말고 어 저는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저는 이거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결국 본인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오지 않고 또는 본인은 진짜 노력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문제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왜 그럴까를 저희들도 곰곰이 이제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다면 아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분명하게 빈틈이 여기 여기 있는데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단계를 건너뛰는 학습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부터 잘 꿰고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구과학원을 공부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좋아요. 아 자 이제 영어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에 대해서 쫙 진행하는 스탭별 단계별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관련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개념과 문제풀이 커리부터 소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탭형 오주의문 11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강좌이니까 2024년에 진행되는 강좌인데 2023년 11월이면 이게 개강을 하고요. 11월이 가기 전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총 12강이고 자 인문강좌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인문강좌는 여러분들 어 저 내신 대비 조금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는데 여름 이후에 가을 무렵부터 부랴부랴 공부를 한다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겨울 시즌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짧게나마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이 강좌를 활용해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다면 오케이 알고 있는지 확인 용도로 보시고 개중에 또 이제 잘 몰랐거나 또는 애매했거나 또는 알게 모르게 잊어버렸거나 그런 개념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것들을 주서 담는 용도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데 2024학년도 수능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꽤나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이라면 사실은 스킵해도 되겠죠. 하지만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수능 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이거 한번 다시금 보고 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니면 셀프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강좌 수강 여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년 후 셀프 체크리스트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 셀프 체크리스트를 직접 보시고 모든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입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지구과학원 너무 어렵고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드물게. 거의 대부분 이거 건너뛴 분들이에요. 진심, 진짜로. 일단 제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래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라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학습법부터 어떤 생각으로 지구과학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개념완성 강좌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게 있긴 합니다. 그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 드리는 그런 설명들을 여기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쉽게 가자 우리 여러분들.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스텝 1, 스텝 2 들어갑니다. 자, 매직, 개념, 매직, 기출 자, 모두 12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개념과 기출 자, 총 65강, 총 33강 이렇게 어, 분량이 만만치 않죠. 어, 방대합니다.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스텝 1, 스텝 2에 해당하는 강좌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정리를 끝내잖아요. 일단 역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학습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 교육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구과학 1과 관련된 모든 개념 학습 그리고 그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항들 있잖아요. 그 문항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 자료 해석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물론 내신 대비 있어서도 사실상 스텝 2 수준의 공부가 다 끝난다면 내신 대비 있어서도 거의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하지만 내신은 아무래도 이제 뭐 단답형이라든가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와 관련된 커리큘럼 영상은 저희들이 또 따로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 전 내신만 펴고 드릴 겁니다. 수능은 아직 저에게는 뭔 얘기고 수능은 전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 이러면 내신 대비 커리큘럼 영상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스텝 1, 2까지 지구과 지구과학 1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직 개념 매직 기출 분석은 12월부터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분량 TV 드라마가 매주 수요일 10시에 딱딱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분량을 차근차근 업로드를 합니다. 오케이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 그리고 설령 남들보다 시작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미친듯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써놨죠. 반복 수강을 권장드립니다. 분량이 많아요. 방대합니다. 한 번 다듬고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까먹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 수강 해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 들리는 것과 두 번째 반복 수강할 때 들리는 건 달라요. 똑같은 영상 보는데 다를 게 뭐 있냐 싶을 수 있잖아요. 아 달라요. 오케이 왜 이 포인트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는지 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보이고 처음은 아무래도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만큼을 내용 던져드리잖아요. 근데 이미 이만큼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서 들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내용들을 받아들인 게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따만큼을 한 번에 다 듣고 소화하는 건 그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들은 입문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거고 다른 거 어떤 강좌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짜 백과사전처럼 어? 어? 잠깐 이 내용이 뭐였지? 저 내용이 뭐였지? 저거는 어떤 원리로 이게 문제가 풀렸던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부분 부분 요소 요소 주제별로 발췌해서 듣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두 번 더 정리하고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어? 사전처럼 찾아보시는 용도로 이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음 진짜 책이 진짜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보는 거야 이건 어? 기출문제풀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어?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똑같은 거 또 나올 거야 가 아니라 지금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출제 사례가 이런 문제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암기 요소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할 개념 원리 어떤 식으로 질문이 구성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 판단이 되잖아요 음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학습 방향과 학습 요소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과거의 기출 사례는 이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부가 필요하고 음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까지 물어봤고 앞으로는 거기서 좀 더 응용된다면 어떻게 물어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 다음 스텝에서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좋습니다 그리고 스텝 1 스텝 2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게 끝난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스텝 2는 한 번 처음 바로 공부를 했을 때 조금은 개념 난이도가 높은 음 스텝 1에 대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하는 게 수월한 그런 내용들을 스텝 2로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교육 과정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에 개강하고 이게 2024년 2월달이 가기 전에 끝나요 그때까지 끝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싹 다 끝내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단 더 관련해서 이거 완강을 하잖아 어? 여러분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온라인 강좌도 다 완강할 수 있어요 어? 어? 이거를 해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본인의 의지 만만치 않은 거고 여러분들은 아 내가 계획 세워서 맘먹고 실행하면 난 다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이 강좌 수강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가자 어? 자 다음 이제 스텝 2.5 3월달에 개강됩니다 매직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 자 빠른 정리 아 35강 음 대폭 줄죠 거의 어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강의 분량을 줄입니다 자 하지만 뭐 빈틈을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밥상 차려드리고 떠먹여드리고 어? 하하하하 떠먹여드리고 응? 소화 안될까봐 막 믹서에 갈아서 그냥 그냥 이렇게 드립 부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떠먹는 건 본인이 직접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복 설명 충분히 줄이고요 시간을 짧게 빠르게 가야 되니까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개념 학습을 다 했어 근데 똑같은 강좌 또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개념 복습용 그리고 아 저는 진짜 2024학년도 수능 진짜 너무 빡세게 했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한 번 더 이거 지구과학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고득점 경험이 있었던 N수생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개념 확인용 개념 점검용 강좌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백과사전처럼 여름 시즌이든 가을 시즌이든 수능 직전이든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어 어 그렇게 잘 제작될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들은 어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3 유형별 자론서 4월에 시작됩니다 4월 스텝 3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일단 어 이건 교육과정 바뀐가? 그건 아니고 어 기존 스텝 1,2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 기출 사례에서 다 언급됐었던 그런 개념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스텝 3는 이런 게 있어 우리들이 개념을 다 알아 개념을 다 알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가 추위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개념 설명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내용을 다 줄줄줄줄 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의 자료가 복잡하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아 다 알지만 자료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거나 계산이 안 돼서 못 풀거나 어 어 뭔가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어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자료에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포커싱해서 학습하기 위한 용도에 강조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심층 개념 복습? 어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연습을 통한 생소한 자료 대충류 생소한 자료가 안 와도 문제 풀 때 적용시키는 개념을 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 과거에 출제된 모든 문제 다 찾아봐 뭐 안 배운 걸로 푸는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 있나? 없어요 선 넘는 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음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고 어떤 내용을 끄집어내서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 연습 강조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스텝 2보다 스텝 2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응용되거나 변형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봤어 응? 근데 이 상황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자료를 조금 더 달리하면 질문이 완전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거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하고 변형해서 많이 되는 연습을 추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막 어? 이게 어떤 특징의 강좌인지 아직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럴 땐 이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이 강좌의 수강 후기들 어? 우리 오지교 신도 여러분들의 강좌에 대한 의견들을 쭉 들어보시면 찾아보시면 어? 딱 박양이 잡힙니다 오케이? 음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공부 한 번 쫙 끝낸 다음에 어?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다질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의할 때도 재밌어하고 어? 완성도 높은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4월에 가금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이거 끝나요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어? 기출문석도 있잖아요 선생님 기출문석은 과거의 기출 사례고 거기에 응용 변형 되는 그 다음 단계 문제들이 이 안에 수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이런 말씀 여러분들 조금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어? 수능 문제를 딱 시험장에서 풀 때 와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풀릴 수 있네 어? 어? 좀 수월한데?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 만만치 않고요 문제 수준 꽤 높습니다 어? 소위 뭐 모래주머니 효과라고도 하죠 어? 그렇지? 무거운 거 차고 뛰다 보면 풀었을 때 헐헐 날아다닌 수 있잖아요 오케이? 어? 준비는 빡세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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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대로 훈련을 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다 알아도 이게 문제 안 풀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유형별 자료 분석이 됐든 개념 강좌 또는 스피드 개념 강좌가 됐든 필요한 부분은 같이 반복 수강하시면서 병행하면서 듣는 것도 권장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에 개강돼서요 어? 저희들이 원래 여름 시즌에 이걸 개강해서 진행을 했는데 조금 출시 시기를 앞당겨서 워낙에 이제 뭐 어? 선생님 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 빨리 빨리 갑시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한 템포 빠르게 실전 문제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9월 평가합 모의고사 이전에 응? 사실상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실전 문제는 저 연구실 제작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시행되는 6월 평가합 모의고사 이전 문제도 이 안에 수록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5죠 파이널 스텝 파이널 스텝은 핵심 개념을 총정리하기 위한 진짜 말 그대로 총정리에요 음 총정리는 뭐 이거 꼭 들어야 됩니까? 어? 뭐 같이 하는 게 좋죠 어? 하지만 저희들이랑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총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시험 번호 가기 전에 어? 부모님이 어? 공부 열심히 했니? 어? 저 두 달 전에 공부 다 끝냈어요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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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러분을 풀어보는 효과 다지선다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앞으로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출제할지에 대한 방향이 또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가 제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강좌의 방향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은 좀 변형될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컨텐츠 말씀드리면 베이직 모의고사 있습니다. 베이직 모의고사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구실 제작 문항으로 제공이 되는데 베이직 말 그대로 기본 모의고사요. 그래서 12월에 개강되는 레벨 1, 그 다음 3월에 개강되는 레벨 2, 그 다음 5월에 개강되는 레벨 3 그러니까 정리하면 레벨 1은 매직 개념완성 강좌 출시 때 같이 나가고 레벨 2는 스피드 개념완성 강좌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아시겠죠? 레벨 3는 유형별 자료문서 4월달쯤에 시작이 되는데 그 즈음 돼서 5월달 무렵에 출시가 되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써진 설명처럼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완성형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금 난이도 있는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스텝 1에 해당하는 문제로 구성된 게 레벨 1 스텝 1에 스텝 2 내용이 어느 정도 추가된 총 15개의 문제로 구성된 게 레벨 2 스텝 2에 플러스 알파 거기에 조금 더 변별력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까지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된 문제, 추가된 형태의 모의고사 그러니까 레벨 2보다 레벨 3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베이징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베이징 모의고사에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 어떤 친구들에게 도움되게끔 이 모의고사를 제공해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까먹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들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 쳐다봐라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도 실제로 수능에 많이 나오죠. 이 문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 때로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진중하고 진지하게 풀기 위한 시간이 조금 길게 소요될 수도 있기에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지? 무슨 일인지. 그래서 기본적이고 조금 쉬운 문제들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풀기 위한 훈련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 다 틀리는 어려운 문제에 같이 틀렸을 때는 타격이 크지 않아요. 혼자 실수해서 혼자 자빠졌을 때 그때 타격이 큰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말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조금 더 타이트한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읽고 생각하고 답 찾는 훈련은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 단축을 위한 그리고 개념 확인을 위한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 형태의 모의고사가 본격적으로 또 나갑니다. 오줌 모의고사. 아, 오줌 모의고사인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즌별 난이도. 시즌1은 쉽고 시즌2는 좀 어렵고 시즌4는 진짜 어렵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오케이? 실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나름의 어떤 단원별 문항 구성이라든가 문제의 어떤 질문 형태라든가 어휘 선택이라든가 모든 구성을 최대한 평가원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이도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실을 거잖아요. 보게 될 거지. 그보다는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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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난이도를 높여서 빡빡하게 훈련하기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들은 문제 만들 때 진짜 선 안 넘게 만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을지라도 때로는 출제됐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다시금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언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50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50점 받았는데요.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물게 능계십니다. 본인의 점수를 먼저 말씀드린다는 건 본인의 실력이 됐다라는 그걸 먼저 기저에 깔아놓고 이거는 조금 본인이 볼 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아 귀엽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틀리고 어려워하고 헤맬 거라면 지금 헤매는 게 좋아요. 수능시험장 가서 헤맬래? 아니래니까. 지금 헤매는 게 좋다. 그리고 나름 진짜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치면서 훈련하는 과정이야 이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진짜 힘든 훈련을 좀 더 극단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짐오의고사. 그래서 시즌1부터 시즌2, 시즌3, 시즌4 순차적으로 개강이 되고요. 오짐오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베이징 모의고사에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전 연습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쉬운 문제는 쉽게 풀렸는데 어려운 문제는 손이 안 가는데요. 너무 막 손이 안 가고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렵던데요. 유형별 자료 분석이랑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수강을 하고 이 오짐오의고사를 푸는 것과 유형별 자료 분석과 실전 문제를 건너뛰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바는 진짜 많이 달라요. 아시겠죠? 앞서 제가 도입 후에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봤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된 친구들과 연습이 된 친구들, 훈련이 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진짜 차이가 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연습이 다 이뤄지고 충분한 훈련이 되었다면 실제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물론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렵지만 하나하나 생각해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또 잘 해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매해 있었던 수능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들이 연습할 때 다 경험하고 풀어봤던 문제들만 수능 시험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안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게 좀 뭔가 좀 비슷하게 나와서 되게 좀 이거 풀 때는 좀 편안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게 뭐 한두 개 얻어 걸릴 수 있겠지. 왜냐? 우리는 그만큼 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할 거니까. 근데 문제를 찍어 맞추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똑같지 않게 나와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걸 연습했으니 똑같진 않아도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길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런 실력이 쌓여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무릎뜨고 강의만 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될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진 않아요. 알겠지? 물론 뭐 몇몇 문제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결국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5등급만 받아도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완벽을 추구하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해서 어떻게 좀 요행을 바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력을 해서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겠다라는 생각 그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요만큼 더해서 요만큼 더 실력 쌓는 게 아니라 이만큼 더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자로 거듭나길 바란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받아보고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와 다른 친구들은 요거 잘못 봐서 조금 실수할 수 있겠는 걸 이 문제는 애들이 조금 손대기 어렵겠는 걸 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건너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름 시즌이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커리를 소개해드리는 경우라면 또 그 시기에 걸맞는 학습 형태가 있고 학습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겨울 시즌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시작을 하는 시점이라면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건너뛰지 말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시기별로 이런 강좌, 이 시기엔 이런 강좌를 제공해드리는 건 그 시기에는 딱 그만큼의 학습이 가장 권장되는 학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힘들고 조금 따라오기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이 길을 함께하는 수많은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악물고 이 악물고 두 눈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올라가자마자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오즈 연관 커리큘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오즈 연관 커리큘럼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 tank으로 nonprofits onu 갖춘다 기 proposed 그렇게 сим 한글자막 by 한효정